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의회가 제236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. 먼저 오현숙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는 타임스케어 공공문화복지공간과 봄꽃길 준비현장을 방문했습니다. 이어 김화영 위원장 등 사회건설위원회도 여의도 봄꽃길 준비현장과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제 및 클린하우스 설치 현장을 찾았습니다. 각 상위위원회는 앞으로도 영등포구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에 대해 구민에게 깨끗한 영등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.